못해서 엄마가 2천원 줄 거 아니야 2천원 있지 니네 여기 내려서 서방을 으 왜 맨날 배그 뭐하냐고? 배그 90도 나고 옛날에 맨날 피파만 했잖아 맨날 피파만 할 때는 아무 불만 없다가 배그 좀 한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너무 한 거 아니야 맨날 피파 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니 사람은 다 그런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건가 잘생겨서 고마워 땡큐 차가 없네 망했다 엄마 나 차 사줘 차 없어 왜 차를 어디서 구하지? 아 피파 할 때만 재밌어? 그럼 나중에 피파4 나오면 그때 와 그때 보자 아 이거 돼지겠는데 이거 저집에 급파밍 한번 할까? 저집에 급파밍 한번 할까? 아 여기 주유소네 주유소만 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유소 차가 없어 어? 물은 거지 같은 경우가 여기 또 처음 하고는 되네 난 총이 필요해 석궁 같은 거 말해 급판대로 어? 저거 차 아니냐? 오토바이인가? 아 이제 오토바이다 오토바이 찾았어 오토바이 잠깐 뭐 어디로 갈까? 아 애매하네 총에 총알 R버튼 누릅니다 R버튼 삽궁 들어오기 처음이네 야 오토바이도 자빠지네 아 이제 안 된다 어 좀 살짝 살짝 나오게 해줘 좀 바빴어 살짝 나오니까 어때?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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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졌냐? 어? 뚝배기 안 먹어졌냐? 어? 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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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님 모르는데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총이 안 나와? 아 아 아 큰일났네 총이 없네 총이 없어 롤 롤은 안 해 롤은 안 해 망했네 이번 판. 망했네 이 판. 아주 망하고 망이네 이 판. 망했어 이 판. 이거 어떡하지? 큰일났네. 완전 잘못. 이거 잘못된 선택을 했어. 잘못된 선택. 여려한 컴퓨터 i7 i7 år 어우. 대박 재밌는데 이거 으어 우어어 어 안죽었어 대박 안죽었어 어 이거 안죽네 주문자로는 안싶네 우투로와서 잘했어 아 여기 다 쓰러 갔네 차있다 아 드디어 총을 주웠다 이거 저격총이냐 이거 아니 저격총 아니구나 어우 좋은거 많아 석궁 버려 구밀이네 개쓰레기야 이거 야 지금 내가 총이 급해 이거라도 이거라도 있어야돼 지금 내가 가진 총중에서 제일 좋아 푸푸푸 사양 아직 안나왔지 아 피파포 사양 아직 안나왔고 아 GTS 1060 권장사양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 어 총소리나네 여기 아까 봤나 안봤나 어디 하나 안봤는데 다 봤냐 아 이지만 봤구나 다 봤네 끊겨 어 뭘로 뭘로 보는데 끊겨 지금 아 상태 괜찮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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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질 낮춰봐 화질 낮춰봐 어 여기 누가 쓰러 갔나 쓰레기만이 돼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로 갈까나 여기 찍었는데 저기 가자 그냥 아 못 올라가 이 자식아 아 아 아프리카 조마가 끌꺼야 조마가 끌꺼야 아 진짜 말 그대로 산 너머 산이구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 다 열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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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데 지금 지금 당장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총이 부졌네 자리는 좋은데 총이 부졌어 어쩌봐 여기서 그냥 숨어서 1등 해봐 숨어서 탑10 들어봐 1등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총 어떻게 다른데 나 이거 니 총 잘 몰라 나 총 잘 몰라 니 총 어떤데 아 메모리 메모리 올리니까 확실히 좀 아 배율이 달라? 좋은 의미로 좋은 말한거야 나쁜 의미로 얘기한거야? 안좋다며 아 쓰기 힘들어? 어 신동님 어서오세요 여깄데? 저기 저 언덕 언덕 저기인거구요 아 요즘 배그만 아니 지금 뭐 잡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 자리가 좋아서 한번 또 안으로 들어가겠네 저 집으로 옵니까 아 나도 솔직히 춤 좀 쏘고싶다 야 좀 쏘고 싶은데 일단 춤이 안좋고 그 다음에 그랬듯이 안타타나 존버 모두 존버 모두에 존버 모두 으어어어 아 XY Fernand 이 문 닫혔는데 비었나? 이 집 숨어있는거 같지? 차있는거 보니까 이 집은 안돼 저 집이 아주 그냥 요지인데 아깝네 땅값 비싼데 최근엔 땅값 무지하게 오르긴 했죠 캠 일부러 흐리게 했어 캠 흐리게 하니까 어때 캠 잘 보이라고 흐리게 했어 신 기술을 접목시켰어 룩하코 얼마야 지금? 룩하코 삼카 얼마냐 한번 쓰러 갔나? 필요는 무슨 필요있는게 없냐 룩 어서와 누가 삼고 5억이야? 어 나 3억에 샀는데 별로 안올랐네 100은 1등 없어 2등만 3번 한거 같애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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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해냐 4번 해냐 오 이쪽에서 오겠네 아 저 집에서 좀 재선은 돼지겠는데 아 저 집에서 좀 재선은 돼지겠는데 여름 피씨 내가 파는건 아니고 팔긴 팔지 어 옆청소리났다 어 여긴데 왼쪽인데 어딘지 못찾겠다 어딘지 못찾겠다 아까 내가 갈라던 곳이 결국 최고의 요새는 최고의 요새는 진짜 못찾고 내가 근데 너무 못해갖고 진짜 어 실험이 안되는데 더럽게 못해 내가 어어 하나만 나 쐈어 저 멀리서 소리 나지? 으악 쏟아 뒤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아 죽음 왜 이렇게 많아 어디가? 저는 민이 있다 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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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애들 많은데 소리 나지? 7등 좋아 7등 나 부동산 겁나 좋은데 있네 최고자리에 있는 명당이네 명당으로 명당인데 여기 짱인데 진짜 땅 잘 잡았다 아니 나갈 때가 아니야 진짜 치열하네 온다 온다 그렇지 잘 쏜다 잘 쏜다 한놈 뒤졌어 한놈 뒤졌고 잘했어 여기가 최고 여기가 최고인데 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치킨 한 번 먹자! 아 깜짝이야 나 쏘는 줄 알았잖아 이 자식아 바로 여깄다 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갓 떨어지버렸네 아 이 안이 알고는 있어 못 들어올 뿐이지 저 0 와 자리 겁나 안 좋네 감사합니다. 여기 두 놈이 숨어있는거야 지금? 아 아깝다 2등 아 또 2등이야 아 여기 두 놈이 숨어있어? 아이 재밌네 아 나도 폭탄 던지고 생각해보니까 여기 좁아가지고 땅바닥에 숨어있으면 괜찮은데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그때 시청할게요 그래도 2등 오늘도 2등 1킬 2등 존버 2등 했네 오늘 3등이였지 3등이였지 아 2등이잖아 미안 야 너 저기 뭐야 코어 같이 되냐 코어 같이 돼 코어는 좀 잘하는데 존버 3등 좋아 4등이였지